자, 자, 이거 볼게요. 읽어보실게요. 자, 칸이라고 읽죠. 얘는요, 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I see you. 나는 당신들을 봐요. 네, see 할 때의 칸. 보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칸 하시면은요, 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자리에, I 자리에 칸만 넣으셔가지고 하시면은, 내가 너를 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다까지 했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볼게요. 뭘 좋아해?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어순 기억나세요? 자, 우리는 명사 앞에 동사가 있죠. 나는 밥을 먹었어? 나는 먹었어, 밥을. 그래서 여러분들, 뭘 이 뒤에 오셔야 합니다. 네, 시완, 샤머 하실 때의 샤머가 뒤에 오시고요. 자, 좋아하다, 시완이 앞에 오겠죠. 그래서, 뭘 좋아해? 시완, 샤머.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요. 그럼 우리, 뭘 좋아해가 아니라, 뭘 보니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다라는 단어, 아까 배우셨죠? I see you, 칸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 자리에 칸을 넣으셔서, 자, 칸 샤머, 무엇을 보니?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네, 다시 해볼게요. 칸, 샤머. 네, 다시 해볼게요. 칸, 샤머. 네, 여러분들, 제가 껌 씹는 게 아니라, 팝콘을 아직 못 삼켜서, 네, 좋아합니다. 네, 칸, 샤머. 무엇을? 보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뭘 보니? 자, 그럼 여러분들 이어서요. 우리 영화를 보겠죠? 영화라는 단어, 자, 배워볼 텐데요. 영화라는 단어는요. 띠엔이용, 이라고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 얘는요. 전자제품 할 때, 전기 할 때의 전이고요. 띠엔, 이라고 읽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응은요. 상영하다 할 때의 영이에요. 영화 할 때의 영.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영화,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띠엔이용, 영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발음 한번 따라해볼게요. 띠엔이용. 자, 띠엔이용. 그렇죠. 영화라는 뜻이다. 그러면 우리 이어서 이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영화보다. 우리 어순 이제 아시죠? 자, 영화가 뒤로 와야 하고요. 보다가 앞에 와야 합니다. 자, 우리 보다 뭐였죠? 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띠엔이용 하시면은요. 영화를 보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우리 아까 배웠던 거 종합해서 칸션머 하시면은요. 무엇을 보니? 칸, 띠엔이용. 영화를 보다가 되겠네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칸션머, 무엇을 봐? 하고 물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7번방의 선물을 봐 하시면은요. 칸, 칸, 7번방의 선물. 그렇게 영화 이름을 뒤에다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영화 이름 넣으셔도 된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네, 해석해 볼게요. 자, 이렇게 끊으셔야겠죠. 니, 칸, 너는 보다. 무엇을. 그렇죠. 칸션머, 앞에 니가 붙어서 당신 무엇을 보십니까가 되겠죠. 니, 칸, 네, 샘머. 자, 이때 나는 영화를 보다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칸, 띠엔이용. 아까 했었죠. 영화를 보다. 그런데 앞에 지금 새로 나온 단어가 있죠. 읽어보세요. 워, 음,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나라는 자기 자신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워, 아이, 니가 어떻게 생긴 건지 이제 아시겠죠. 내가 너를 사랑해가 되는 거죠. 자, 워, 아이, 니 할 때의 워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워, 칸, 띠엔, 이어 하시면은요. 나는 영화를 보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짤라이. 워, 칸, 띠엔, 영. 나는 영화를 봐. 이런 대화가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면 우리 아까 배웠던 내용을 종합해서 자, 이 문장도 한번 해석해 보겠는데요. 여러분들, 니 시완 센 마? 어,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네, 이제는 어순 헷갈리지 않으시죠? 자, 그럼 얘는요. 워, 시완, 뭐예요? 띠엔이용. 나는 영화를 좋아해. 나는 영화를 좋아하다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영화보기라는 표현을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미션은요. 니 시완 센 마?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종합해서 자, 뭐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시고요. 어, 대답해요. 어, 너는? 하시면은요. 어, 나는 영화를 좋아해. 워, 시완 띠엔니? 하시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미션 잘 하시고 오고요.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